잔여 백신. 앱이 새로 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어제 오후 1시부터 시범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들어가시면 인근 병의원에 잔여 백신이 얼마 남았는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초반부터 카카오는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먹통이 됐고요. 네이버는 잔여 백신 조회는 할 수는 있었는데 저 어제 오늘 계속 들어가 봤거든요. 제 주변 병의원들 다 0명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소용이 없었죠. 근데 소용이 없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노쇼 백신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우선은 일부 병원에서 카카오나 네이버에 잔여 백신을 올리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화로 예약 가능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로 대기자가 100명을 넘긴 데가 많았고. 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거기는 이 대기자를 소진한 뒤에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백신 맞으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장학금도 준다고 하고 소개팅 이용권도 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노쇼 백신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백신 가서 맞게 되신 거죠. 그래서 또 잔여 백신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작은 의원들은 동네 단골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셔야 되니까 굳이 글로벌은 아니지만 내셔널 사이즈에서 전체 광역에 다 오픈할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분들 이미 여기 대기자 명단에 올렸으면 그분들 먼저 전화해서 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 잡기가 어려운데 저희 회사 기자가 어제 이걸 잡아서 가서 리포트를 하나 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기자만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약은 가능하다. 그렇죠. 예약은 가능한데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근데 이렇게 지금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서 어제 코로나 예방 신규 접종이요. 역대 최대 수치를 가르쳤는데요. 1차 접종이 65만 7천 명. 2차 접종이 5만 4천여 명입니다. 어제 하루에 65만 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선배가 항상 하는 말씀이 백신은 맞는 게 낫다. 안 맞는 것보다. 이걸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가서 맞으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든 약이 또 나쁜 사례는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65만이 그러면 공급에도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아직까지는 공급에 큰 문제는 없어요. 맞으려면 다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부가 발표했죠. 앞으로 더 지금까지는 60세 이상만 맞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 연령을 더 낮춰서 그 뒤에 또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또 발표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도 앞으로 맞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그러니까 나쁜 소식 같지만 뭐 근본적으로 보면 다들 많이들 맞고 계시다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거 이제 어떻게 잔여 백신 검색하면 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이버에서는요. 네이버 앱, 지도 앱, 인터넷 창에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잔여 백신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요. 지도 플랫폼이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병원, 병의원이 다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대부분 0이라고 떠있지만 잔여량을 조회할 수 있고요. 카카오에서는요. 카카오톡 아래에 이제 샵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여 백신 페이지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카카오 맵을 통해서도 이 잔여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ác. 음.